그래서 이제 엘가시아의 업데이트가 여러분들 엘가시아 업데이트가 제가 디렉터로서 업데이트한 마지막 업데이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얼굴 클로즈업을 하세요. 뭐야 설마.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사실 루안 미니 때 앰블런트도 와 있었어요. 혹시나 예전에 다행히 제가 또 잘 버텨가지고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원래는 루안 윈터는 제가 안 하는 시나리오였는데 루안 윈터까지를 또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고 제가 하는 마지막 루안이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좀 보여드리고 드리고 싶어가지고 피아노도 치고 이거 봐봐도 하고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건강이 자꾸 악화가 되다 보니까 저도 좀 억울하고 한참 게임도 잘 되고 있고 글로벌로도 잘 되고 있고 한데 누릴 것도 남아고 막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드려야 돼서 좀 속상합니다. 저도 억울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건강을 잃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삶을 살았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뭐 수많은 가능성이 저도 큐브를 많이 돌려봤죠. 건강을 지키면서 했으라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지금 로아가 있지도 않았을 거고 여러분과 이렇게 이렇게 많은 정말 많은 여러분들과 이렇게 이런 대화를 하고 있지도 않았을 거고 해서 처음에 로스타크를 만들 때요. 제 꿈은 굉장히 소박했어요.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만 있어도 좋으니까 딱 한 사람이어도 좋으니까 어떤 사람의 인생 게임이 되자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이 목표를 얼마나 이루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제 요정은 또 여기서 끝이 나지만 거기에는 더 많은 멋진 미래와 멋진 일들이 있기를 희망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도 인생에 있어서도 꿈꾸시고 항상 꿈꾸시고 또 꿈꾸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정 끝에는 항상 더 좋은 것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체 일단 대주제는 금강선 디렉터님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인지 산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까지 하시고 가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불타던 것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1번이 미텅입니다. 절대 나올 일 없다라고 못 박은 우리 디렉터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잠깐 한국 서브는 이제 제재를 하겠다. 아마존 측에는 의사를 전달했다. 두 번째가 불타던 게 밸런스 패치입니다. 테스트 서버를 너무 급하게 냈다. 2월부터 코로나 이슈가 한 해에 너무 심했다. 죄송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트라이포드 트라이포드 독함화 이게 뭔 말이냐 그냥 한번 등록해 놓으면 꺼내서 쓸 수 있다. 이거는 1, 2약한 전에 최대한 맞춰보려고 노력 중 볼륨이 좀 크니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튜포 아예 삭제되신 분들은 로그를 조회한 후 4레벨 트라이포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이런 방향으로 보상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로웬 스타르가르 가드도 비중을 좀 내려서 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불타던 것들이고 일단은 그리고 향후 개발 1, 2약한 개발 예정일자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여름을 넘기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기상술사 이것도 장마철 지금 기간을 언급하신 게 6월 중하순에서 말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장마철 끝나고 혹은 그 전에 업데이트 예정이다. 이것도 아마 금방 나올 것 같아요. 5월에 신규 헤어 4종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슈샤이어 체형 이거 등신이 좀 날렵해진 스타일로 업데이트 될 예정이니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습모드 추가 대표적으로 아브렐 이거 한번 내보죠. 그리고 쿠크세이튼 1사마리오 따로 작업 중이고 6월 초중순까지 완료가 되어 그 이후에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향후 업데이트 개발이었고 콜라보 해외 유명 RPG IP와 협업하겠다 하나 뽑았다 이거는 아직 미공개입니다. 두번째 이제 콘서트인데 5월 18일에 콘서트 정보 공개 5월 20일 티켓팅 6월 3일 진행입니다. 장소 롯데 콘서트 홀 주간 KBS 교향악단 그리고 굿즈는 지금 중국 이슈 때문에 차질이 있다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셨고요 에가시아 관련해서 캐릭터 투표 이벤트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한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금강선 디렉터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 이건데 이게 지금 오늘 건데 지금 이게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지금 사실 아까 방송을 생방송을 하실 때도 머리가 좀 아프셨는지 머리를 질끈하셨거든요 다음 패치를 아마 많이 다음 패치를 많이 좀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급식 때부터 해서 RPG 게임만 18년 정도를 해왔는데 이런 디렉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이분의 어떤 능력이나 뭐 이런 걸 떠나서 소통이나 게임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는 디렉터는 이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았는데 강선이 형이 건강상의 문제라서 우리가 뭐 붙잡고 뭐 이럴 순 없고 차후 디렉터 분이 오셔서 잘 해주길 바래야죠 그리고 그 디렉터님도 부담감이 장난이 아닐 거야 또 그냥 좀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로아가 잘 돼서 그러는데 시즌1 때나 옛날 아크 시절 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할 때도 난 게임을 계속 해왔잖아 그때도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도 더 열심히 하겠다 맨날 허리만 굽히던 그런 디렉터였단 말이지 아유 이제 잘 돼서 누릴 게 많은데 건강 때문에 아니 근데 슬프기도 슬픈데 지금 멍하지 사실 지금 둔기로 뒤통수 맞은 느낌이야 지금 디렉터로서가 아니라 그냥 강선이 형 인간으로서 뭔가 좀 그래 잘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뭔 일을 하시더라도 그보다 이제 건강이 좀 빨리 저기 되셨으면 좋겠네요 건강하게